유니티 데브엑스 202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티 데브엑스 202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엣즈 관련된 주제로 세션을 발표하게 된 유니티의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약 한 50분 동안 제가 이 세션을 진행할 텐데 궁금하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질문사항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성공하는 앱 비즈니스의 A2G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든 앱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화 시킬 수 있는 방법과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하는 앱 비즈니스란 무엇인가요? 제가 말하는 성공하는 앱 비즈니스란 단순히 앱을 만들고 스토어에 출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만든 앱으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앱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모델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제 목소리를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모두의 앱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저는 유니티에서 비즈니스 지배넘팀 리더이자 오늘 발표자인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약 50분간 여러분들의 앱을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요즘 앱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앱 성장 루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실제 우리 앱의 예상 광고 수익 매출까지 확인 후 앱 비즈니스 성공의 지름길 이야기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앱 경제, 앱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결국에 앱 마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앱 경제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앱 경제는 잠재력이 너무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이 등장한 게 약 한 2007년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2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앱 경제는 매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3, 4년 전에 동남아에서 근무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PC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환경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앱 경제가 커져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앱 경제 확장은 자연스럽게 앱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켰고요. 앱의 종류와 카테고리를 떠나서 앱을 통한 비즈니스를 만들려고 모두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앱 경제가 더 커져가고 앱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만큼 앱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와 매년 새로운 이런 규제들의 등장으로서 우리가 만드는 앱이 살아남아서 비즈니스로 만드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말을 하면 단순히 우리가 앱을 열심히 만들어서 스토어에 배포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우리 앱을 다운받고 이게 비즈니스화될 가능성은 사실상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 앱은 현재 마켓에서 시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앱들 중에 우리가 만든 앱을 어떻게 노출시켜 유저들을 모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앱의 유저들을 통해 매출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요? 즉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공적인 앱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 어디서부터 도대체 무엇을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결국 성장 루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성장 루프란 우리 앱이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나타낸 그림이고 크게 상단의 마케팅과 하단의 광고 수익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치열한 앱 시장에서 우리 앱을 런칭했을 때 자연스럽게 유저들이 유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앱을 잠재 유저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도록 마케팅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여러 경로로 유입된 유저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앱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크게 앱 비즈니스 성장은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저 확보. 말 그대로 우리 앱의 유저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바이럴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유저를 확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수익 확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저들이 우리 앱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함과 동시에 이 유저들을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 창출 최적화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수익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수익 창출을 더 최적화하고 효율화한다는 과정을 뜻하고요. 네 번째, 유저 확보 최적화라는 부분은 이렇게 수익을 창출을 최적화하는 부분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이 알맞은 유저들을 우리가 유입시킬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방법을 이제 마지막 단계인 유저 확보 최적화라고 부립니다. 이와 같이 결국에는 유저 확보, 수익 확대, 수익 창출 최적화, 유저 확보 최적화를 건너서 이 성장 루프라고 부르는 단계를 거치면 우리는 앱을 비즈니스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이 성장 루프의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하면 지금 이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앱을 레이싱 카에 비유하면 수익하는 앱의 동력으로 이제 엔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엔진의 성능과 사이즈에 따라 유저 확보, UA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즉 레이싱의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화와 유저 확보를 따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장 루프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앱의 유저 확보를 위해 앱 광고를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앱을 광고 지면으로 활용해서 여러 광고들이 나오고 광고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앱 비즈니스 성장 루프의 첫 단계인 유저 확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앱을 처음 런칭했을 때 물론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유저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경쟁이 심한 마켓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유저들을 모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는 우리 앱에 알맞은 유저를 빠르게 모아서 앱의 시장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LTV를 계산해서 우리가 유저를 데려오는데 어느 정도 돈을 유해 마케팅에 투자해도 손실이 없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 후 전략과 방향 그리고 그에 맞은 KPI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앱의 유저 확보 단계를 도울 수 있도록 유니티에서는 시장성 테스트라든지 루나 크리에이티브 스위트, 아로아 같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UA 마케팅의 기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너무 다양한 채널들과 집행 방식으로 UA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란 흔히 잘 아시는 구글, 메타, 틱톡 광고부터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유니티에즈, 아이언소스에즈와 같은 SDK 매체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유저들에게 우리 앱을 광고하고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앞에 설명된 기본적인 광고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PM이라고 부르는 천회 노출당 과금이 되는 방식인데요. 사실상 이제 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브랜드 광고, 브랜드 인지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 적합하고요. 두 번째인 이제 타겟 CPI, TCPI 같은 경우에는 타겟 CPI를 이제 설정하면은 원하는 대로 유동적으로 자동 최적화가 되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CPI, 흔히 얘기하는 코스트 퍼 인스톨, 설치 기반의 모델인데요. 말 그대로 유저가 설치하고 앱을 실행하면은 과금이 되는 방식으로 가장 보편화된 캠페인의 광고 모델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 CPI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이벤트를 완료하고 도달되는 유저들에 대한 과금만 진행하는 방식으로서 오늘 설명드릴 이 자료들은 3번인 CPI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광고 모델이 절대적으로 좋다는 없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보편화된 CPI 광고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CPI 광고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영상 광고가 나오거나 특정 보상을 받기 위해 광고 보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동영상 광고들을 CPI 광고 모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앱도 CPI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앱을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소재들이 꼭 필요합니다. CPI 광고에 나오는 동영상 광고의 소재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와 뒤에 나오는 엔드셀, 캐럿셀, 인터랙티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랙티브 동영상 광고 세 번째로는 플레이어블 광고가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와 플러스 엔드카드 캐럿셀, 인터랙티브는 가장 보편화된 광고 소재로서 말 그대로 앞단에 내 앱을 소개하는 동영상 광고와 그리고 스토어로 넘어가기 전에 보여지는 엔드카드가 보여지는 광고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마치 유저가 실제로 내 앱을 플레이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한마디로 가짜 플레이어블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블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를 들어 내 앱이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게임을 어느 정도는 맛보기 해 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CPI 광고를 기준으로 UA 마케팅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꼭 생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연 우리 앱이 정말로 시장에서 먹힐까? 즉 시장성이 있나? 있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저를 데려오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UA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시장성의 기준은 이제 ECPM 기반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앱의 시장성은 ECPM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CPM이란 Effective Cost Per Millie의 약자로 천회 유효 노출당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뜻합니다. CPI 캠페인 집행 시 설치당 지불 금액 즉 단가와 더불어 우리가 만들어서 노출시키는 소재의 효율을 나타내는 IPM을 곱하면 ECP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CPM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광고가 ECPM 기준으로 광고 지면을 보유하고 있는 앱에 노출이 되고 높은 ECPM을 가져갈 수 있다면 우리 앱의 광고를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초록색 구간에 상위 ECPM을 만들어야 우리 앱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앱이 마켓에 나왔을 때 한 번쯤 다른 앱들과 비벼 볼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러한 시장성 테스트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에서는 시장성 테스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앱의 성장 가능성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어떤 앱 또는 게임을 출시하고 더 투자해야 되든지 미리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메타민, 틱톡과 같은 소셜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했다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SDK 매체를 활용한 업계 최초의 시장성 테스트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유저 확보해서 처음으로 우리 앱의 시장성을 테스트했다면 이제는 LTV를 바탕으로 우리가 유저를 데려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돈을 유해 마케팅에 투자해도 손실이 없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 후 전략과 방향 및 KPI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LTV란 라이프타임 밸류, 즉 유저 생의 가치를 뜻하며 유저 한 명이 앱에 들어와서 이탈하기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창출한 가치에 대한 지표를 뜻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한 유저가 우리 앱을 사용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수치화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UA 마케팅 광고를 통해 들어온 유저의 LTV가 큰 경우 해당 광고를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앞으로 광고를 계속 집행해야 하는지 판단의 근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케터들은 LTV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유저 획득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UA 마케팅 캠페인을 최적화할 수 있고 KPI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LTV값과 커브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광고 수익과 인앱 결제, 구독, 바이럴, 입소문, 리텐션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 광고 수익과 인앱 결제가 LTV값의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LTV의 예시와 이에 따른 UA 마케팅 KPI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LTV 커브는 화면의 그래프와 같이 날짜에 따라서 변하는 ARPU를 예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PU, ARPU라고도 부르긴 한데 Average Revenue for User, 즉 유저 한 명당 평균 수익 여기서는 수익은 광고와 인앱 구매를 모두 포함한 수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앱의 LTV 커브가 화면과 같이 그려졌을 때 예를 들어 회사가 6% 마진을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의 손익분기점은 D60의 ARPU 0.47달러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ROAS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ROAS는 Return on Ad Spend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광고를 위해 소진한 금액 대비 회수한 비율을 뜻합니다. 결국 ROAS 100%라는 뜻은 광고의 돈을 사용한 만큼 돈을 다시 100% 회수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마진을 16%로 크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진이 커지는 만큼 손익분기점이 D30의 ARPU 0.42달러로 앞당겨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회사가 마진을 굉장히 작게 가져간다고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2%의 마진 설정 시 ROAS 100%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는 D85의 ARPU 0.49달러로 맞출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사의 마진에 따라서 손익분기점 즉 ROAS 100% 시점과 ARPU 값도 크게 달라집니다. 개발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인데 마진을 줄이고 스케일을 컸을 때 또는 스케일은 적지만 마진을 높일 때 수익이 최대화될지는 여러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 알맞은 마진 설정 후 확인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꼭 알아야 UA 마케팅 캠페인의 ROAS 캠페인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앱의 유저 확보를 위해 UA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하면 위와 같이 6%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ROAS 100% 시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ROAS D3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RFD3의 수치 나누기 RFD60의 수치를 계산하면 6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UA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할 때 유저 확보를 위해 돈을 써도 수익분기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 수익을 남기려면 캠페인의 D3 시점에는 ROAS 60%라는 KPI를 꼭 달성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RF값과 손익분기점 그리고 광고 수익과 인앱 구매의 비율은 게임 장르별로 너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퍼 캐주얼의 게임은 7일이면 손익분기점을 도달하는 방면 전략 게임의 경우 최대 3년까지도 연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앱의 LTV 커브에 따라 알맞은 UA 마케팅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 캐주얼의 경우 광고 수익의 비중이 90%가 넘고 D70이 넘어가는 경우 유저는 큰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앱 구매가 굉장히 큰 슬롯의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상승하는 일직선의 LTV 커브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D70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더 큰 LTV를 그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LTV는 다양한 변동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계절성이라든지 유저 확보 전략, 신규 경쟁작의 출시 또는 앱 내의 콘텐츠와 같은 다양한 변동 요소에 따라서 LTV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성장 루프의 두 번째 단계인 수익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확보 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당 유저들을 바탕으로 우리 앱의 수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션에서는 광고 수익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며 유니티에서는 여러분들의 광고 수익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레벨 플레이 리디에이션, 인앱 비딩, 다이렉트 딜과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정도의 앱의 규모라면 어느 정도 광고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광고 수익이란 우리 앱에 있는 여러 지면을 활용해서 광고를 노출하고 수익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앱은 신문이고요. 신문의 여러 기업의 광고를 노출하고 광고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화면에 있는 공식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앱이 특정 지면에 동영상 광고를 운영했을 때 이제 10만 DAO 기준으로 40% 참여율과 하루 5회 사용률 그리고 5달러 20PM을 적용한다고 하면 하루 약 1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LTV, 유저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LTV는 크게 IAP라고 부르는 인앱 구매와 IAA라고 말하는 광고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IAA에 해당되는 광고 수익 관점에서 전체적인 앱 수익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앱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합니다. 광고 구현과 그리고 광고 최적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광고 구현이란 결국 어떤 광고 유형을 어디에 노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노출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전체 유저 대비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광고에 참여하고 몇 번 참여하는지 등을 표현합니다. 앞서 마법 공식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광고를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이는 결국 전체 광고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광고 종류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에서 활용하는 광고는 크게 시스템 시작 광고와 유저 시작 광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팝업처럼 자동으로 실현되는 광고를 시스템 시작 광고라고 부립니다. 반면 유저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노출되는 광고를 유저 시작 광고라고 표현합니다. 전면 광고와 배너 광고를 대표적인 시스템 시작 광고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전면 광고는 앱의 전환 포인트에서 5회 7초 안에 건너뛰기가 가능한 전체 화면의 동영상 광고를 노출하고 특정 보상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이퍼 캐주얼이 나오는 하이퍼 캐주얼이라는 게임에서 한 개의 레벨을 달성한 이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자동으로 나오는 동영상 광고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러한 광고가 전면 광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배너 광고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단 띠배너로부터 엠렉이라고 부르는 사각형 모양의 배너까지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상형 동영상 광고와 오퍼홀 광고를 유저 시작 광고라고 부르는데요. 보상형 동영상의 경우 유저들이 특정 보상을 획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영상 광고를 시청하는 모델입니다. 나아가 오퍼홀의 경우 일종의 미니 상점의 개념으로 유저가 자발적으로 다양한 오퍼리스트를 확인하고 직접 원하는 미션을 선택하여 완료 시 보상을 제공받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러한 광고 유형들은 어떤 장르에서 자주 활용하게 될까요? 게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가벼운 게임의 하이퍼 캐주얼은 전면 광고와 보상형 동영상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반대로 미드코어와 하드코어와 같은 RPG라든지 아니면 전략 게임의 경우 전면 광고와 배너보다는 보상형 동영상 광고와 오퍼를 사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광고 유형과 사용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광고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앱의 전환 포인트, 레벨 완료와 같이 자연스러운 중단 및 전환 시점에 화면에서 전체에 게재되는 광고입니다. 시스템 시작 광고로서 유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고가 아닌 만큼 자연스러운 전환 시점에서 광고가 게재되어야 유저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광고 성과 및 ECPM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가 전면 광고를 보더라도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타이밍에 배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고 빈도수를 A, B 테스트해서 유저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최적의 광고 빈도수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배너의 경우 시스템에 의해 게시되는 직사각형 광고 단위를 뜻하며 다양한 사이즈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기재되며 유저 세션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 화면에 노출이 되는 형식입니다. 정적 이미지 또는 동영상 그리고 인터랙티브 등 여러 소재들을 사용 가능하나 너무 많은 지면에 배너를 노출하는 것은 오히려 유저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상형 동영상 광고는 말 그대로 유저에게 게임 통화나 명확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영상 광고에 시청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참여 여부가 전적으로 유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유저의 의향에 따라서 앱 설치나 광고 시청이 결정되므로 더욱 매력적인 앱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형 동영상 광고는 15초에서 30초 정도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광고들이 나옵니다. 평균 참여율은 35%, 즉 전체 유저들 중 35% 정도의 유저들이 보상형 동영상 광고에 참여를 하고요. 평균 사용률은 4.5%, 즉 참여하는 유저들은 약 4.5회 정도 영상을 시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도 보상형 동영상 광고의 현황을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상형 동영상 광고는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광고 유형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상형 동영상 광고는 프리미엄 기능 또는 컨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칸이나 세션 시간을 증가하는 리워드를 주는 환경에서 제공하거나 플레이 중 또는 어려움이나 정체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리워드를 줌으로써 광고를 보고 또는 앱 및 게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앱에 미스테리한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상형 동영상 광고를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11곳의 동영상 광고를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AV 테스트를 통해 광고 개섭 빈도 그리고 한도 보상 종류 및 액수를 테스트해서 우리 앱과 유저에게 알맞은 최적의 공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게임 장르별 보상형 동영상 광고의 벤치마크를 보시면서 참여율과 사용률 등 주요 지표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보상형 동영상 광고가 평균 대비 어떤 상황인지도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퍼홀 광고는 일종의 미니 스토어의 개념으로서 유저에게 앱 내에서 사용 가능한 리워드 획득을 위한 오퍼, 즉 미션들을 제공합니다. 특정 액션 및 미션들을 완료한 유저들에게만 보상을 제공하는 광고로서 일반적인 광고 유형과 다르게 유저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크고 매력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앱의 수익 또한 크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큰 보상을 받은 유저들은 보상받은 리워드를 사용하기 위해 우리 앱에 더 남아있어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결국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퍼홀은 단순한 광고 유형을 넘어 우리 유저들의 앱 참여율과 잔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퍼홀에 제공하는 리워드는 유저가 획득하기 어려운 하드커런시를 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여러 지면에서 오퍼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메인 화면, 상점, 그리고 하드커런시가 사용되는 화면에 유입 버튼을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구현의 가장 기본인 광고 유형과 각 광고의 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광고 설계의 기본 원칙은 다음 것 같습니다. 유저들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명확한 보상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 광고를 봤을 때 어떤 보상을, 얼만큼을 준다는 것을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시성이 좋은 버튼을 이제 꼭 유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버튼을 그냥 눈앞에 두더라도 유저들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 실제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유저들의 눈에 띄는 좋은, 가시성이 좋은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광고 버튼까지의 경로를 또 최소화해야 됩니다. 유저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니즈가 있고 명확한 보상을 명시를 했을 때 광고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광고를 보기까지의 경로가 예를 들어 두세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 유저들은 그 광고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는 이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고 구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광고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고 최적화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광고들을 최적화하고 ECPM이 높은 광고를 보여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ECPM이 높아야 우리가 광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앞서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광고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이 광고가 최고의 ECPM을 제공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두 질문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오래전에는 앱의 광고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유니티에즈와 같은 단일 광고 네트워크를 연동해서 앱의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광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여러 개의 광고 네트워크를 각각 연동해서 다양하고 많은 광고 물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여러 광고 네트워크를 한 곳에서 운영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미디에이션이라는 플랫폼의 등장으로 광고 수익 극대화는 가능했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 시간과 리소스 투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대부분의 광고 네트워크들이 미디에이션 내에서 인앱 비딩, 즉 실시간 광고 입찰 시스템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운영 시간 및 리소스 대비 더 많은 광고 수익을 가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메타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2021년 초 온보딩하는 새로운 모든 앱 등의 경우 입찰, 즉 비딩이 기본 수익화 방식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는 미디에이션을 통한 비딩 네트워크 운영은 선택이 아닌 사실상 필수로서 우리 앱의 광고 수익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럼 인앱 비딩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든 측면에서 인앱 비딩은 기존의 다중 인스턴스, 즉 미디에이션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각각 광고 네트워크를 별도로 수작업을 통해 최적화하는 방식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앱 비딩을 통해 각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높은 ECPM의 광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광고가 유저에게 보여지고 우리는 높은 ECPM을 바탕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앱 비딩의 방식의 광고 수익화는 미디에이션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은 업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실시간 비딩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 광고 네트워크를 통해 공정하게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언 소스 에즈, 유니티 에즈와 더불어 업계 최고의 광고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인앱 비딩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외되어 있지 않은 광고 네트워크도 커스텀 어댑터 기능을 통해서 유니티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광고 수익화를 운영하는 개발사들에게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누구나 손쉽게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을 관리하고 광고 수익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앱 비즈니스 성장 루프의 세 번째 단계인 수익 창출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수익 창출 최적화는 우리 앱의 수익화 전략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쳐 LTV와 참여율 등 주요 지표들을 개선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 최적화는 유니티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AB 테스트 기능인데요. 앞서 설명한 광고 수익에 영향이 있는 광고 지면 구성과 네트워크들의 ECPM 퍼포먼스를 보이시는 것처럼 AB 테스트를 통해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면별 효율을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특정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테스트에서 전체적인 ECPM이라든지 알프다우의 상승을 관찰해 보고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테스트를 유니티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의 전용 페이지에서는 한눈에 확인하고 설정이 가능한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사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여 우리 앱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포팅 기능도 단독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앱과 유저들에게 노출되는 광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Ad Quality를 통해 유저 이탈을 방지하고 원하지 않는 콘텐츠를 탐지 및 차단하여 우리 앱의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유저 확보 최적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비즈니스 성장 루프의 마지막 단계인 유저 확보 최적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앱 비즈니스 성장 루프의 1번, 2번, 3단계와 마찬가지로 유저 확보 최적화도 유니티 레벨 플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저 확보를 위한 UA 마케팅을 수동이 아니라 로아스 옵티마이저라는 유니티 레벨 플레이의 툴을 활용해서 자동화 할 수도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우리가 확인한 이 LTV를 기준으로 설정한 로아스 KPI를 설정하게 되면 이에 맞게 UA 마케팅 캠페인이 자동으로 캠페인 KPI 달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UA 마케팅 캠페인을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최적화 할 필요가 없고 전체 성과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화 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사가 여러 앱을 운영하고 있다면 크로스 프로모션 비딩을 활용해서 자사 앱을 또 다른 자사 앱에 쉽게 노출시켜 퀄리티 좋은 유저들이 떠나지 않고 회사가 만든 앱 생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앱의 유저들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면 새로 런칭한 B라는 앱에 이제 이 유저들을 A의 유저들을 B에다가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크로스 프로모션 비딩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언소스 에즈에서만 특별히 운영 가능한 커스텀 스토어 페이지를 통해 UA 마케팅 캠페인 운영 시 사용하고 있는 광고 소재에 알맞게 해당 앱의 스토어 페이지의 화면을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앱의 예상 광고 수익 매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앱의 목표인 광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광고 구현의 최적화와 광고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전체 유저들 중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유저들이 광고를 몇 번 시청하는지 그리고 시청하는 광고들이 이 CPM은 어떠한지에 따라서 우리 앱의 광고 수익은 크게 변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이런 요소들을 기억하시고 앱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티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은 여러분들의 앱을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성장 루프에 알맞은 프로덕트를 제공하여 모든 앱 개발사들이 더욱 더 쉽고 효율적으로 성장 루프를 크게 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드린 앱 비즈니스 성장 루프의 각 단계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앱이 위대한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알맞은 유니티 프로덕트를 사용해 보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유니티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은 국내외 글로벌 탑 티어 개발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글로벌 탑 티어 개발사들이 레벨 플레이 미디에이션을 사용하고 성공적인 UA 마케팅과 광고 시익화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레벨 플레이를 통해서 성공적인 앱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길 기원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 및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화면에 보일 수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공하는 앱 비즈니스 A2G 세션을 발표자 유니티 이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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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